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삿보로 호텔에서 도둑맞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는 일본 삿보를 방문해 사흘째 머물던 숙소에서 일행 두 명이 귀중품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는데요. 한 사람은 호텔방에 둔 돈봉투가 없어졌는데 굉장히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. 또 다른 한 사람은 여행 가방 안에 든 명품 모자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. 글쓴이는 방에 금고가 없었으며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못 찾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호텔 측의 응대도 실망스럽고 아쉽다고 토로했는데요. 이에 사람들은 치안 좋기로 유명한 일본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며 외출할 때는 여행 가방을 잠그고 나가고 금고가 있더라도 직원들이 비상열세를 가지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도 청소 담당은 다른 나라 외국인 많이 쓰던데 일본도 점점 치안 수요 증가하고 있다. 호텔방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. 금고도 직원이 마스터키 갖고 있어서 의미 없다. 딴소리지만 노재팬은 이제 진짜 끝난 모양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딴소리지만 노재팬은 이제 진짜 끝난 모양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